아, 오셨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오셨어요? 아, 네. 어이구, 뭐라고 하냐? 축하드립니다. 안녕. 아, 결국 안 해, 어? 추워도 결혼과목은 아니라더니. 네, 감사합니다. 이 씨, 나 무슨 말을, 씨. 왜 너만 왔냐, 딴 새끼들은? 윤경이 성질 알잖냐. 바람핀동편은 못 온다고 지랄이 지랄. 그 바람에 다른 여자애들은 안 온다고. 종찬이 출장 갔대. 용고는 뭐, 피로원에 따라온다고. 피로용 것도 쓰려고 자빠졌네, 진짜. 오, 저건 뭐야? 신부 죽친 거 된가? 결혼 축하해. 이건 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아, 왔구나. 어. 이쁘네. 아, 근데 뭘 이런 걸 다. 그, 그, 밥 먹고 갈 거지? 어... 하하. 하하,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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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이거... 어? 가져와. 야, 저 여자 어디서 봤나 했더니 설마 네 전여친이야? 강지원? 뭐야, 왜 여신이야? 야, 너 환생 한 개 아니라 당한 거였냐? 아휴, 쪼갈 쪼갈 진짜 씨. 야, 너 왜 안 되실 거야? 야, 너 왜 안 돼? 야, 너가 안 돼? 야, 너는 너가 안 돼? 야, 너는 나의 상자에 안 돼?